포항시는 지난 28일, 2019년 정책기획단 상반기 연구과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. 정책기획단은 시민체감형 시책발굴을 위해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며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번 발표회에서는 벤치마킹, 워크숍 등을 거쳐 완성한 각 정책기획단의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평가했습니다. 창의성, 경제성, 시책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상한 결과 청하 페스터널이 알고 싶다를 발표한 구급출동팀의 아이디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. 한편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책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속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